여기 오니까 어떤 거 같아? 산인데 나무가 없는 거지 아 완전 몽골이다 몽골 이런 대추원이 지금 엄청 넓게 광활하게 펼쳐져있어 아 멋있다 휴게소에 일해 2시간 정도 달려와서 휴게소에서 쉬면서 화장수도 가고 간단하게 음식도 먹으러 가야합니다 커피도 반해요 졸포나타에서 1시간 정도 달려와서 두번째 휴게소에서 쉬고 있습니다 저 너머에는 20km 수가 보이고 맞은편으로는 이런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들이 100km에 걸쳐서 계속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한두시간만 더 가면 오늘의 목적지인 카라쿠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길지만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좋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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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키르키스탄 비슈케크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구요 방금 전에 터미널에서 환전을 하고 이제 유심을 무제한으로 저희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오 느낌표로 하는 현지 통신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깐 여기서 가능하더라구요 다른데서는 오 느낌표 무제한 데이터 유심을 불가능했고 여기선 가능합니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아주 친절한 어머님이 이렇게 갈아주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샤슬릭을 샀는데 주문했는데 와 지금 그냥 맥주 한잔 먹고 저러고 있습니다 양꼬치랑 이거 뭐였지 소고기 였나 치킨 이었나 치킨이랑 양 이었지 와 크기가 장난 아니야 근데 이게 엄청 저러하네 와 이거 뭐야 이거 주문했나? 주문도 안했는데 이거 나오네 여기에 같이 이렇게 넣어서 넣었나? 야 여기 다 맛있어 야 이렇게 먹어도 하나당 뭐 한 천원 이천원 그런게 아네 와 진짜 저러요 아 둘 다 그 뭐지 양념이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살짝 툭툭한게 제가 볼 때는 맥주완주 진짜 완전 딱입니다 와 이쁘게 보이죠 한 조각을 먹는데도 소개가 이렇습니다 와 이 맥주 맥주 한잔에 생맥주 한잔에 또 이거 2천원 밖에 안해요 와 먹읍시다 지금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있는데 어우 30 엄청 저렴해요 아 땡큐 라그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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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열심히 지금 자두를 수집중이 크리스탈입니다 이 가격이 90이래요 금액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와 여기는 콜들이 엄청나게 저렴해요 이런 일반적인 콜들도 있지만 이렇게 견과류가 골고루 들어간 콜들도 있습니다 벌칙대로 들어가 있는거 보이나요 이게 가격이 얼마인줄 알아요 한 천원 정도밖에 아니죠 너무 싸요 그래서 우리는 저 크리스탄 전통 빵에다가 발라먹을겁니다 크 맛있겠다 지금 여기서 크리스탄인들의 주식 빵을 샀는데 요 한개에 한 3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큰게 25 뭐라고 해야죠? 25 이렇게 종류도 다양해요 비슷해 보여도 맛있다 보니까 여기다 꿀 발라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여기 이름은 뭐라고 하죠? 정말 이래요? 아 몰라 솜 솜 25 솜 코리아 뮤직 아 진짜? 지금 이거? 아 그러네 한국인들 이거 사실 의심 맞죠? 사실? 오 안녕 안녕 락처음 히힛 3 if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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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름이 뭐라고? 샤슬리. 샤슬리. 이게 치킨이고 그리고 이게 램 같습니다. 로얄 램은 시켰는데 와 크게 장난 아니죠? 한번 먹어볼게요. 양념이 잘 되어있습니다. 진짜 부드러워. 너무 맛있어. 그 뭐라고 그러죠? 훈제 비슷한 불향이 엄청 잘 들어가 있고 쭉쭉해서 그냥 얘만 먹어도 맛있고 양고기 향은 나지만 어떤 그 약간 약간 뭐라 그러지? 단감은 없어요. 그게 괜찮다. 날씨도 없어요. 날씨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카라콜 시내에 있는 과거 러시아 정규에 왔습니다. 8시부터 17시까지 근데 여기는 또 7시부터 5시까지 기간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일반적인 홀리데이 때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이국적이네요. 왼쪽으로는 화장실이 있고 지금 이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바깥에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갈 때는 여성 같은 경우는 저렇게 머리에 두건 같은 걸 둘러싸야 됩니다. 상당히 오래된 목조 건물이죠. 뭐 개인적으로 종교는 없지만 해외 나오면 이렇게 종교 시설에 한번 둘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정말 푸세식이더라구요. 심지어 문도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잠깐 볼게요. 영상으로 찍지 못하지만 지금 키르키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꼬냑입니다. 700솜 정도 하는데요. 작은 걸로는 이 정도 가격이 280, 350 이 정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되게 다양한 와인들이 엄청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못 보던 꼬냑들을 또 발견했는데 이렇게 초콜릿 맛 나는 것부터 해서 아몬드, 체리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보면 뭐 산딸이나 체리 가지고 만든 예 여러 가지 술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400솜 오랫돈으로 한 6,000원 정도? 진짜 저렴하죠? 꼬냑이 6,000원이라니 야씨 이건 뭐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환상적입니다. 여기 오래 머무니깐 하나씩 다 먹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보면 이런 술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꼬냑이거든요? 이것도 가격이 다 이제 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오 오 보드카 종류도 많고 예 샴페인도 있고 야 천국입니다. 술천국 예 가격이 이 보드카는 불과 4,500원 이 프리미엄 오드카 요게 450송 어 얼마야? 야 이건 만원이 안되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저러지 써요? 모두 먹어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상점 주인한테 뭐가 맛있냐고 물어보니깐 이게 넘버원이라고 하네요 450송 이니깐 7,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꼬냑이구요 진짜 맛있겠죠 오늘 밤 너로 정했다. 하하하하 먹어보고 괜찮으면 딴거도 한번 사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저희는 빅바자리에 왔습니다. 지금은 현재 아침 8시구요. 이제 지르갈란으로 가는 마슈로카 버스를 타러 왔는데 아직 어디에 타는지 모르겠어요. 상점문은 거의 다 닫혀있고 이제 여기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인한테 물어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마슈로카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8시 반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고요. 하루에 3대인가 밖에 없어요. 심지어 오전에 출발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놓치면은 오후 1시 반 걸 타야 돼요. 331번을 타고 가시면 되고요. 지금 이 빅바자르 안에가 완전히 미로 같은 곳이라서 상당히 좀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가 사방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미로 같아요. 보통 빅바자르에서 출발하는 마슈로카는 이 안에서 탑승을 합니다. 다양한 차들이 있고요. 이렇게 다 벤츠가 많아요. 생각보다 탑승 승차감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큰 흔들림도 없고 금액이 엄청 저렴합니다. 택시 타고 가는 것이 거의 10분의 1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잠시 후에 8시 반에 출발하는 이 331번을 탈 겁니다. 여기 있죠. 이걸 타고 갈 거고요. 타기 전에 여기에 마트가 있어서 마트에서 먹을 걸 좀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먹을 게 지금 마땅치 않아요. 빵이 있긴 한데 언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고 먹을 수 있겠지만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요거트와 컴플레이크 같은 거 있는 거를 사서 간단히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가 아무래도 이런 초월에서 양농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우유나 유제품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치즈 아니야?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금액도 아주 저렴한 편이고요.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과자를 이렇게 나눠서 팔아요. 이거 도대체 다 열려 있습니다. 신기하다. 지금 저희는 마침내 지르갈란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저희는 마침내 지르갈란에 도착했는데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식당도 없고 카페도 없고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외국인 커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식당이 없다네. 게스트하우스만 있고 거기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래도 먹을 때 있겠죠? 한번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추워요 여기. 와 카라콜과는 완전 다른데 여기 정보가 너무 없이 오다 보니까 여기 고시대인가봐요. 와 갑자기 여름에서 겨울로 온 느낌. 어쩌면 원래 4시 반 차 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못 잊고 빨리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 왜 왔니? 괜찮아? 와 우리 여름에만 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춥다. 오 진짜 겨울이에요. 너무 추워. 여기 트릭킹하기 좋다고 해서 왔는데 우리 저거 바로 타고 가자. 저기 앞에 마셔럴카가 있는데 저거 올 수 있는데 오 차가워. 일단 상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배고파 하니까 식당을 못 찾으니깐 이렇게 직접 일하다 마시고 저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뭐랄지 소개하는게 내 이름은 크리스탈입니다. 맨 인 아텀 경진 못 듣나봐. 날키리타운은 아직 안 통한다. 여기 이런 놀이터 같은 것도 있네요. 지금 식당 운영하는지 전화를 해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거 먹으면 11시만 차 못타는데 저희는 지금 도착한지 30분만에 카라콜러 가는 멋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30분 동안 마을 타고 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여기 겨울이야 겨울. 그리고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았고 와 좋아. 와... 바람소리 들려요. 와... 다시 차에 타겠습니다. 마시록 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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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운동장에서 교련 시간인가 봐요. 왠지 전역한 것 같은 어르신이 학생들한테 행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복 입고 걷는 모습이 되게 뭔가 어색하고 발 못 맞추는 학생도 있고 제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와 여기 마시로카가 엄청 많네요 여기서 어느게 제이티 오그즈로 갈까요 다 차들이 벤츠에요. 와 에어컨 안되는 벤츠 처음 타본다. 와 마시로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게요. 더 신기하다. 한 번은 열 수 없지만 위에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위로 들어오나보다. 지금 몇 명이 탈 수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넷 넷 넷 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네.. 이거 같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오고지? 아우 머치? 크로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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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오 내가 핸드폰으로 사보겠습니다. 아우 침에다 침에다 두 명이 사십 송이래요. 2명에 40? 2명에 80 1명에 40 싸다 2명은 1명에 42 1명에 40 2명에 41 4명에 40 6명의 3명에 40 5명에 40 5명의 수고하시니 10명의 수고하시니 굿뚜만군 여기 이곳이 꽤 생각보다 큰 마을이고 한참 들어가야 돼서 택시 타고 들어가는게 좋아요 그래서 저 카라쿨에서는 마쇼로 갈타고 인당 40솜을 내고 구티 여기에 이 마을까지 도착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딱 도착하면 택시가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 기사가 와서 먼저 말을 겁니다 400솜을 달라고 하길래 절반으로 깎아서 200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풍경 멋있다 여기 7마리의 황소가 있는 바위가 있다는데 어떤 풍경이 펼쳐서 일시키는 지금 가고 있는 풍경이 너무 좋다 한 600원짜리 버스를 타고 잼티 오브즈로 가고 있는데 풍경이 너무 좋아 풍경이 너무 좋아 한 600원짜리 버스를 타고 잼티 오브즈로 가고 있는데 풍경이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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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더 좋은 살살 보인다. 엄청 멋있어. 지금 제티오구즈 마을에 도착했는데 택시기사분이랑 협의해서 200솜에 이제 우리 일곱 황소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걸어갈까 하다가 화장실도 가야되고 해서 여기서 이 깨진 유리차 보이세요 여기 유리차가 대부분 깨져있어 200솜에 갑니다 시동 안걸려 시동 걸리겠지 관련라 관련라 참깨 안걸려 아침부터 시작해봅시다 끝까지 봐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 보이는게 바로 예 일곱 마리 황소 라는 제티 오브즈 예 바위입니다 붉은 색이 너무 신기하게 저기 있어요 저기를 제대로 볼려면은 저기로 직접 올라가는게 아니라 이 맞은편 여기로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분이 여기서 딱 세워 줬어요 저희는 이따 돌아갈 수 있게 예 택시 기사님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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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빅 바자르 에 왔는데 저희는 이제 제티 오브즈로 가는 에 에 버스 여기서 마시오르크 라고 하는데 미니 버스 있거든요 저걸 타고 갈려고 합니다 여기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더 가면 은 에 버스가 있어요 정확히 어디인지를 몰라서 일단 가고 있습니다 하하 어딘가 있겠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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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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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캠핑을 했나봅니다. 여긴 여기서 캠핑을 했나봅니다. 아멘 다른 산과 다르게 유난히 빠졌습니다. 이곳은 아저씨가 너무 많아서, 이곳은 이곳에서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도착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가운데 하얀 점들이 총총총 있거든요. 다 사냥입니다. 거의 수직 절벽에 붙어가지고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사냥들. 어떻게 저런데서 살 수 있을까요? 화장실로 가고 있는 크리스탈입니다. 화장실을 한 10분동안 묻혔다가 여기에 화장실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 뒤로는 7개의 황소 바위가 있습니다. 완전 붉은색이잖아. 뒷층이 옆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아주 특이한 형태로 눈앞에 있습니다. 해 뜰 때나 해질 때쯤 오면 붉은색으로 변해가지고 장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 오후 2시쯤 네 맞구요. 지금 이 갈라니 협곡사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티오크즈 건너편에 이런 조그만 강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통 갇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짧은 구역으로 끝짜아아아 와아 대상에 여기 뭐야 여차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기가 여기에 뭔가를 가져와서 키웠던 것 같은데 가축들이 이 안에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안으로 아예 못 들어오게 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워낙 위험한 협곡이라서 산사태가 많이 낯섰나 봐요. 사실 이제 외계 행성 화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밑에는 검은 돌들이 막 깔려 있구요. 약간 진흙 바닥이기도 해요. 다 올라가 볼까? 하아아... 가족들한테 잘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걸 발견했습니다. 나름 좁은 협곡이라고 소리를 치니까 메아리가 울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우 라흐맛 와 진짜 신기한 곳이에요 얼마나 오래됐을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제티오그즈라고 하는 곳을 지금 하이킹 오르고 있어요. 여기 뒤쪽에 보이시나요? 여기 간거? 이게 일곱개의 황소라는 뜻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일곱개로 보이나요?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이 보이나요? 와 유난히 이곳만 산이 붉습니다. 굉장히 예상되네요.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나는 하성인이라고 해. 맛있어? 이곳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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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이제 첫번째 다리입니다. 오는길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첫번째 다리가 아니라 거길 지나가진 않거든요. 여기가 진짜 처음으로 횡단하는 곳이라서 첫번째 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걸어가면 두번째 다리가 있고 거기까지는 이제 완만한 길인데 두번째 다리부터 오늘 목적지인 쇼트하우 까지는 이제 한 3시간 정도 오르막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타입니다. 자 키르크스스탄에 여기 도착했고 그리고 아라코테스에 저희 첫번째 마을로 들어가는 쇼트하우스로 가는 첫번째 다리에 이곳을 건너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만한 오르막길인데 대낭이 무거워서 예 그리고 또 초반이라 살짝 힘듭니다. 이렇게 오늘 한 6시간 이상 걸어갈 예정입니다. 한 10분정도 오르막을 올라오니까 이게 평탄한 길이 나옵니다. 하... 걷기도 너무 좋고 피턴치트가 뿜뿜 뿜 하져 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 서양인 두명이 걸어가고 계시구요. 저분들은 배낭이 단초란거 보니까 침낭을 안가져주셨나 봅니다. 저희는 침낭 때문에 배낭 부피 한 절반 정도는 침낭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8월 마지막 날인데 위에 올라오면 꽤 춥다 그래가지고 또 약간 위생상태도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침낭 가져왔어요. 1월달에 히말라에서 썼던 건데 정말 따뜻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입고 자도 더울 정도입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탁 트인 풍경이 나타나네요. 오... 저에도 아주 높은 산도 보이고 위에 유르트도 좀 보입니다. 아... 신기한 풍경이네요. 그동안 보지 못했다. 지금 우리 이번에 2박3일 아라쿨 패스트트레이킹 이제 시작한지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실오타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때요 체력이? 아니... 길이... 그 후기에는 좀 원만하다 그래서... 완만하다 그래서... 아...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순차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리시죠? 와... 2천미터 넘어서 그래. 8키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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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키로 정도 가방 메고 올라가고 있는데 와... 아직까지는 땀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시원해. 네... 날씨가 덥지 않아요. 시원해요. 그리고... 햇빛에 비치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럭키한 데인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30일인데... 걷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한여름 오면은... 낮에 너무 더운데... 또 밤에 너무 추워서... 기온차 적응을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이 오히려...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밤은 못 느껴봤지만... 하하... 내일 정상에 있을 때는... 날씨가 더 좋을 예정이라고 해요. 기대됩니다. 하하... 하하! 지금 1시간 정도 지났고요. 계속 길을 걸어 가고 있습니다. 살짝 오르막이 조금씩 조금씩 있긴 한데 그래도 못 오를 수준은 아니고요. 차도 올라가니까 진흙이 많으니까 여기 등산화는 꼭 신고 오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발목이 올라오는 데까지 중등산화 꼭 신으시고 고어텍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눈이 안 오더라도 스패치 챙기셔야 돼요. 저 정상쪽에 너덜끼리라서 돌이 너무 많아서 신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진흙 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조심조심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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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계곡물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데 아 너무 좋아요.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시원한 물소리 아 맞은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 아Parce 네 아 이자 손바 네, 여쭤볼볼래. 그곳에 갔어요? 네, 아라코. 아, 여쭤네. 4두일은? 그곳에 오는 아리아타샨에서? 아들아타샨에 왔어요. 아들아타샨에 왔어요. 아들아라샨에 왔어요! 아들아타샨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이 바이 하필 땡 와 이 앞에 아주 길다란 나무들이 있는데 저 나무 이름이 뭐라 그랬죠? 가분비나무 아 정말 이국적이다 저 나무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의 나무들인데 히말라야 같으면서도 히말라야 같지 않은 스위스 같으면서도 스위스 같지 않은 또 캐나다 로키 산맥 같으면서도 로키 산맥 같지 않은 여기만의 뭔가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아 어 여기에 뭔가 도적 같은 사람 있어 도적 아 흑한데 우리 엄마가 좀 토시와 함께 어 이건 어디 패션입니까? 어 근데 진짜 가볍고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잘 산 거 같아요 아 되게 한글 엄청 시원하네 더 오기 전에 우리가 배낭을 커플로 맞췄잖아 역시 피엘라베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가볍고 너무 편해 누가 보면 내 돈 내 사는 아닌 것 같아 이거 광고 아니에요 저희가 지급 한 겁니다 나무들이 진짜 너무 멋있다 아냐 한번만 더 아 엄청나게 우럭차 합니다 개국물이 첫번째 다리에서 두번째 다리까지 한 3분의 2 정도 온 것 같은데요 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평지도 있지만 오르막이 꽤 있는데 일단 고도가 2,500m 넘고 짐 무게가 꽤 있다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중간에 쉬면 찬바를 불면서 약간 추워지고 그래서 여기 체온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격 mar이전만 적당하네요 야 Contract자리에 장소가 집중하지 않았어요 졸래로 울림을 보여줬어요 이 동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로 이제 공평이 축하해요 추억 생각을 해봐요 이제 공평이 Sac sells 풍경이 잘 보이시나요? 자 멋진 곳입니다 제가 산을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산은 그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최경준 씨를 만나가지고 히말라에 이어서 두 번째 트레킹인 여기 키르기즈스탄에 와 있습니다 가방의 무게가 대량 한 8kg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끼고 지금 2시간 좀 넘게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할만한데요 평지에 걸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기 시작하면 몸이 엄청 느려집니다 말도 없어지고요 어쨌든 여기에 경치를 보면서 가고 있으니 중간중간에 쉬면서 간식 먹고 물 마시고 하면서 이 풍경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히말라야보다 보다 더 트레킹이 할만한 것 같습니다 안녕 내가 신기하니? 외계인 처음 보지? 진짜 평화롭다 원래들은 진짜 천국에 있다 와 이런데요 물이 시냇물이 막 흐르고 있어서 조심조심 건너서 가고 있습니다 조심해 네 아 물 소리 너무 좋다 오 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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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presents 으응 시 foto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이제 오늘 일정에 한 절반 정도 걸었을까요? 두번째 다리부터는 이제 끊어놓은 오르막길이라고 하는데 아 여기보다 훨씬 힘들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지만 어차피 맞닥뜨려야 할 것 뚫어보겠습니다. 풍경은 질리지가 않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여기 나무들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올라와 있는지 특히 저 전방에 있는 나무들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 같습니다. 크 체력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와우 진짜 히말라야 갔다 오더니 체력이 훨씬 더 좋아졌어. 아니에요. 그 비결이 뭡니까? 아니에요. 돈? 키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걸어가니까 힘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지금 여기 길은 올레길처럼 풍탄해요. 물론 이렇게 풍탄한 길은 오늘 반 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이제 급경사로 쭉 올라가고 내일은 더욱 더 급경사고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또 급 경사로 내려가는 길이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따가 전화 마치 러시아 한가에 정말 사랑드리면 화이팅! 이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보면, 이 채널이 어떻게 보면, 이 채널을 보면, 이 채널이 정말 모델나, 그리고 이럴 때, 이 채널이 정말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어 두번째 다리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와 갑자기 휙 하고 나타나네요 여기에 조그마한 매점도 있고 왔다갔다 하는 트럭들도 있고 와 저게 두번째 다리 보이시죠 저기를 이제 건너가서 본격적인 트레킹을 오늘 시작하게 될겁니다 와 와우 하이 이제 쉬었다 가자 태극기도 있어 어? 태극기 아 태극기 이러네 아 태극기가 있습니다 하하하 큐릭산 국기랑 태극기랑 같이 왜 쟤 내가 안보여 하하하하하 빨리 드세요 하하하하하 여기가 이제 두번째 다리고 아 여기 풍경이 너무 이쁘다 여기서 우리는 밤양갱 그리고 에너지를 먹겠습니다 자 이거 먹고 힘내서 이제 3시간정도 마저 올라가 봅시다 야 시동봉 시동파워까지 하이브리드 에너지 델토뿌리 아 이런것도 처음 먹어봐 쭈욱 드세요 나 주방은 광고해 주는 줄 알겠다 내돈내산인데 아 내돈내산인데 하하하 음 맛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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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뭐 콜라뿐만 아니라 맥주도 팔아요 하하하 신기하다 이제 이 다리를 건너서 네 이제 시북타우트로 갑니다 어우 흔들 흔들 미트럽겠네 이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쭉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가파른 오르막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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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흔들다리 호우 하하하 조심 와 오 무섭다 무서워 호우 바닥이 와 하 장난 아니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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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하하 살았다 하하하 하하하 살았다 하하하 여기서부터 3시간 정도 걸어가면 시노타헛입니다 거기에 유로트 캠프가 있구요 하하하 초반에만 이렇게 평탄한 길이고 잠시 후에 이제 가파른 오르막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하 잘 찾아 가봅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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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헷갈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하하 천천히 찾아서 이제 올라가 볼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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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관악성 올라가는 것 같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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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실때는 그 맵스미 지도앱을 꼭 까셔야 됩니다 그냥 깔아서 안되고 키르기스탄 지역 에 지도를 또 확대해가지고 에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다운로드를 미리 받고 오시면 이런 산악길에서도 이런 지금 CD 보이시죠 하하 이렇게 중간점에 CD로 표시를 해놨대요 원래 매달아 놓았는데 정말 떨어져있네 그런것들 보면서 길이 헷갈리면 맵스미에 표시된 트래킹길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하하 하 하 하 컷 그래서 컷 저 잘 kalau ün 걷다 보면 이렇게 난데없이 시비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올레길에 리본 표시처럼 시비를 곳곳에 걸어놨어요. 물론 그 간격이 너무 멀어가지고 잘 길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는 길에 하산하는 서양인들을 몇 팀 만났는데 지금 아라콜패스 너무 아름답대요. 아라콜 호수가 간밤에 눈이 조금 오긴 했지만 많이 오진 않았고 서양인들은 체력이 대단한게 그냥 하루 사이에 호수를 넘어오거나 아니면 호수부터 여기까지 다 내려온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내려오다가 시비타이에서 잠을 많이 자거든요. 서양인들은 한국인들과는 체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안압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 해발고도가 3000m가 넘어가니까 그녀가 무척 힘들어합니다. 아 이렇게 앞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아라콜패스를 넘어서 오늘 바로 당일치기로 저쪽 카라콜까지 가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체력의 수요자에 되었습니다. 시루타 캠프까지는 거의 끊임없이 계속 오르막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산에 비하면 엄청 힘들어 보이진 않는데 고도가 3000m가 넘으니까 힘드네요. 30분 조금 넘게 두번째 다리에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탁 트인 풍경이 나타납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잔디, 높은 나무들, 그림 같네요. 하. 하. 우유. 하유 brunch.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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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걸을만 하니 히말라야 때보다 훨씬 잘 걷는데 허벅지 금융도 튼튼해지고 저 위에 보면은 정상부터 모래가 쫙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저 위에 얼마 전까지 빙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 녹으면서 모래들로 막 쓸려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긴 힘든가 봅니다 10미터 걷고 30초 쉬고 10미터 걷고 30초 쉬고 산소가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쉬면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여기서 이제 3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 아니 오케이 안녕 드디어 아라쿨 패스 쪽이 보입니다 저 말도 안되는 경사 보이십니까 거리상으로는 시룩타웃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워낙 가파르니까 시룩타웃에서 아라쿨 호수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라쿨 호수에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패스까지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이제 시룩타웃은 거의 다 왔습니다 드디어 시룩타 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개의 캠핑장이 보이는데요 저에는 유루타 블락캠프 세이 머물 예정입니다 아 아 스노우라 에어파드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예약을 해주셨죠 우후후 아 아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우리가 한 10시부터 출발했지 아 4시에 도착했습니다 어 아 아 아 아 여기네 블락세이 아 아 야 여기는 이런게 된대요 아 어 노 인터넷 오늘 우리가 묵네 숙소 유루타입니다 아 이렇게 멋진 풍경이 옆에 있구요 여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저녁식사와 내일 아침식사를 할 곳이고 이렇게 씻는 곳도 있고 안에 들어가보면은 네 이런식으로 진짜 밑에 요는 잘 깔려있어요 침낭은 꼭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밤에 얼어죽지 않을까요 아 네 여기서 일단 현재 저희 두명 밖에 없는데 혹시 사람이 더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유루트가 있고 이렇게 쉴 수도 있고 인터넷은 안돼요 안타깝게도 맨끈을 안타깝게도 앞부분이 맨끈을 안타깝게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방에 포항이 네 시노타포트에서 유루테에서 나온 저녁식사인데 밥이 나왔어요 먹어볼게요 아주 푸짐합니다 인당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차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이렇게 국 같은 것도 나오고 이게 다 인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녁식사 아침식사 식빵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맛 어때? 일단 과일 말린 건 괜찮고요 밥도 그냥 난리살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건 감자수비에요 빵도 있고 오렌지쯤 생일애들도 있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저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이제 아 아 아 이제 아라쿨패스의 이틀차 아침 7시 30분 실옷아웃에서 출발했습니다 일어나기 6시 일어났는데 아침 먹고 화장실 갔다오고 짐 싸고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시간이 금방 갑니다 아 실옷아웃의 아침 풍경이고요 일찍 일어나서 챙긴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제일 늦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각오 한 말씀 가장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최소 10시간 정도 최대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걷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연세가 있으신 노부부들도 가는데 저희야 못 가겠습니까 그치? 네 초반에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극경사가 나오기 시작해서 너덜길도 나오고 아주 그냥 위험한 길들이 계속 나오고요 보통 사람 기준으로 아라코르 호수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2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경사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 경치가 끝내줘요 이 경치가 끝내줘요 하하하하 하하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하 이런 너덜길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이따가 나올 길에 비하면 지금 아라코르 호수에서 나오는 물들이 이렇게 풀려 내려가고 있고요 벌써 저 밑에 이렇게 우리가 묵었던 실옥타옷이 얼찌감치 보입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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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하 이렇게 계곡물을 따라서 왼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 길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이렇게 갈림길들이 보이면은 그냥 좀 더 폭포랑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허하 어으 와 하하 아 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네 으으 이쯔 으으 헝 하하 아 머리조심 지금 시로트 하우스에서 출발한지 아직 1시간은 안 지났고요 이런 너덜길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체력이 급속히 소진됩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거는 스틱을 가져와서 어느정도 체력을 보완해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올라온거보다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저 너덜길이 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이 사진 영상으로 보는거보다 훨씬 더 가팔라요 최소 2시간에서 최대 3-4시간 걸린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3시간 안쪽으로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사가 45도 이상 됩니다 그리고 밑에가 자갈이라서 길이 엄청 미끄럽고요 또 고도가 이제 3300을 넘어가니까 상당히 숨도 찹니다 그래도 모더롤사는 아니에요 지금 제 안에는 한라산도 정상까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9월 1일이고요 저렇게 이제 고어텍스 자켓이랑 응탄 스틱은 꼭 챙기셔야 돼요 밤에는 상당히 추우니까 동계 침낭도 챙기시고요 저희 같은 유르테 부분 독일 부분은 그냥 하계 침낭 가져왔다가 밤새 얼어 죽는 줄 알았대요 아 풍경이 진짜 너무 아름답죠 여기서 이제 1시간 정도만 올라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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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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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른 너덜길을 어떻게 올라가냐. 진짜 조심해야겠다. 폭포가 예술이다. 그치. 가파른 길을 하면서 기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너덜길을 이제 가파른 구간에 올라가고요. 가파른 너덜길을 시작합니다. 가파른 너덜길을 시작합니다. 가파른 너덜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백미터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길이 만만치가 않네요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길을 따라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뭔가 다 다른 것 같죠? 진짜 힘듭니다 여길 넘어서면 뭐가 있을까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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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저쪽에 호수가 있나봅니다. 드디어 아클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물빛 보이세요? 멀리서도 엄청난데? 너무 예쁘다. 올라오는 길에 흙먼지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목이 살짝 쉰 느낌인데 하이! 하이! 우와! 후우! so beautiful! 우와! 이야! 진짜 예쁘다. 우와! 세상에! 이걸 보기 위해서 진짜 1박 2일을 올라왔습니다. 이 밑에서 이렇게 캠핑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분들 대단하네 진짜 이야! 여기도 화산일까요? 아! 진짜 좋지? 소감이 어때? 겁네 힘든데요 풍경은? 지금 꽉 또 바탕화면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답다 그치 이거 벗고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화면에 저기 비치는 논술들 보이세요? 아 진짜 내려가서 한번 바 담그고 싶네요 엄청 춥겠죠? 무겁다 이쪽으로 해서 호수 몰이 이쪽으로 해서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었구나 대단하다 우리가 해냈다 크리스탈 만세 화성인 만세 이따가 여기서 한국 추겠습니다 아까 시로트하우스에서 샌드위치 만들어 왔나봐 그 뭐지? 계란, 계란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 반짜리를 나눠서 이렇게 맛있겠다 수출같다 100만 불짜리 풍경을 배경으로 맛있겠다 맛있어? 뭐? 나는 이 닥터유프로 단백질크런치 24프로틴 이게 들어 있고 에너지 젤리랑 밥양갱 이런 것들을 이제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여기서 먹으면 뭐가 맛있겠어 커 라면도 먹고 싶은데 뜨거운 물을 끓일 수가 없어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아라쿨로 호수에 올라와서 간단하게 점심과 간식을 먹고 쉬고 있습니다. 메뉴 스마일 음악에 맞춰서 짧게 스윙 댄스도 쳤고요. 여긴 천국입니다. 키르키스탄의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가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라쿨패스, 아라쿨호수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만 평소에 걷기, 등산 이런 걸 연습하시면 누구나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라쿨패스 3920m를 향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드디어 아라쿨패스에 있고 우리는 이제 여기 아라쿨호수에서 아라쿨패스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라쿨패스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전혀 안 물어요. 분화구 안쪽에 있다 보니까 길은 이렇게 쭉 나 있는데 길이 가끔씩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길로 가시면 안됩니다. 저희가 어제 묵었던 시노타워 사장님이 이런 갈래길이 나오면 무조건 왼쪽 길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 길 보이시죠? 이 밑으로 가면은 그럼 호수로 가는 겁니다. 저 밑에 호수에 저 캠핑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캠핑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뭐 굳이 호수에서 손을 아니면 발을 담그거나 수영을 하고 싶거나 여기서 캠핑을 하고 싶으면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라쿨패스 까지는 천천히 가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렌탈, 썩, 보드 이 밑에서 할 수 있는 곳인가봐요. 크리스탈은 저랑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벤트가 많은 남자 같아서 결혼을 했대요.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이벤트네요. 히말래 갔다 오고 키리스탄 갔다 오고 그러니까요. 와 이런 이벤트인지 몰랐지 또 어떤 이벤트가 펼쳐질지 기대될지 아 기대됩니다. 하하하하 이거 진짜 저는 보정 안 한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더 예쁠 거예요. 와 아 이제 빙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있는 빙하 덕분에 흘러내린 녹은 물과 석회 성분이 이 호수로 들어와서 이 물 색깔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는 겁니다. 이 아라코 호수 깊이가 꽤 깊은 것 같더라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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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걷다 보면은 호수로 갈 게 아니라면은 무조건 위쪽 길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하 밑으로 가는 길에 유혹 당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하하 이제 저 너덜길로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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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 그릇 찾기야 하는 것 같다. 하하 하하 여기에서 뭐해? 일광역하고 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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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봐도 길이 안 보이는데 이 길로 지나가야 됩니다. 하하 저 멀리 엄청난 빙하 보이시나요? 저기서 흘러내린 빙하수가 여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 색깔이 진짜 끝내주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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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정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하 저 가파른 길 보이시나요? 하하 앞에 가던 서양인들은 벌써 이제 정상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주말에 쉬는 사람들도 있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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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는 너무 예쁜데 너무 힘듭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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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하 하하 한 30분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 entire 네 힘내자 하하 올라오는데 진짜 욕 나올뻔 resur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힘들다 나도 막 다섯 걸음 올라오다가 멈추고 그럴 수 밖에 없어 이게 보조도 지금 거의 3800m 가까이 되고 배낭도 무겁고 아침도 좀 부실하게 먹었고 저기 독일인부부도 우리나라 체력이 비슷한데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풍경은 진짜 너무 멋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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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920m 아라쿨패스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는거랑 다르게 경사가 상당히 심해요. 그리고 이미 올라오면서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지가 눈앞인데, 제가 천리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면 정상일 것 같아요. 힘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나 왔어, 정상. 좀만 힘내. 아라쿨패스 정상. 예~~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아... 저희가 정상이고요. 이쪽이 아라쿨 호수입니다. 아... 이 맞은편으로는 알리아타선 방향으로 내려가는 극경사 길이 보이죠. 와우... 저기 어떻게 내려가냐. 이쪽에 이제 유루트가 몇 개 보이고 저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알리아타선이 나옵니다. 하... 정말 멋있네요. 여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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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타에서 호수 방향으로 해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요. 야... 이 험난한 길을 올라오다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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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처음 Toby... 하... 로어... 이렇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5 5 5 5 5 5 5 5 이곳에 제가 예전에 갔던 캐나다 를 이렇게 산맥 테이터 오스나 하면은 내 발 히말라의 꽃 교리 호수 와도 견줄 만한 어쩌면 그걸 능갈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 호수 입니다 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올라와 같이 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 아라쿨 에 패스에 꼭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어이거세요 으 으 아 으 4 nel 20 으 먼저 cm 으 지금 너무 지쳤어요. 근데 여기서 내려갈 길이 또 걱정이긴 하네요. 와서 이 보이는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환상을 갖고 환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아시기도 제일 좋은데 여기서 걱정했네요. 하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 여기 아라쿠페스에 사랑하는 아내 크리스탈이랑 올라왔습니다. 첫날도 힘들었지만 둘째 날 여기 아라쿠페스에 올라오는 길은 더 힘드네요. 저희는 이제 시로타 방향에서 올라왔는데 정말 숨이 막혀가지고 5미터 걷고 한 30초씩 그거를 거의 한 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켓사에서 등하에서 내려온 등하수가 물들을 에메랄드 빛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풍경은 진짜 히말라야나 이렇게 사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박 2일에서 2박 3일에도 이태킹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다들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한국에서 또 만나요. 제주에서 만나구요. 안녕! 안녕! 저쪽에 사람들 좀 있으니까 저쪽 유르트로 가보자 자 오늘 카라쿨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와 아쉬워요 이제 여기서 이따 오후 2시에 고버스를 타고 비쥬케크로 6시간 7시간 정도 갈 예정이죠 아 어제 고버스 예약하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저 보이나요? 여기 입술 터가지고 약바 입술 아래가 완전 다 하얘졌어요 피곤한가 봐 금방 날거야 현지약을 발랐으니까 여기 고버스가 되게 편한데 이동할 때 마시록카는 워낙 좁고 짐도 넣기 힘들어서 시간도 좀 더 걸리고 그러하지만 고버스가 작년인가 생겼는데 일반 관광버스처럼 아주 편하거든요 하지만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앱이 있는데 고버스 앱 거기서 다 마지막 결제 과정에 들어가면 결제가 안 돼 도대체 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결제가 안 돼가지고 어제 반납을 땐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저희가 머무는 호스텔 사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대신 그분의 신용카드로 현지 카드로 결제하니깐 되더라구요 그분도 처음에 한번 예로났었고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예약이 됐는데 문제는 예약하고 나니까 또 시간대가 제가 분명 오후 2시로 설정했는데 밤 11시 55분인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착하니까 새벽 5시 그건 말도 안 되는 시간이라서 뭐 고버스 회사 측에 또 연락을 하니까 이게 변경이나 취소가 절대 안 된대요 시스템적으로도 그래가지고 와 제가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호스텔 사장님이 다시 한번 더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 변경 앱 자체가 안되지만 일단 그냥 가봐라 오후 2시까지 가서 할 수 있게 그쪽이랑 잘 얘기가 됐습니다 다들 곧버스 예약하실 때는 미리미리 자기 카드가 시험카드가 결제가 되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현지에서 먼저 체크를 해 보시고 정 안되면은 여기 키릭스타 와서 현지인한테 머무는 숙소나 카페나 부탁을 하고 대신 결제를 요청한 다음에 현금으로 바로 드리면 됩니다 아주 요금이 싸요 두 명 합쳐서 15,000원 정도 6시간 넘게 가는데도 귀족하거든요 지금 저희는 어딜 가고 있죠? 돈을 좀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서 ATM길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키릭스타 물가가 한국에 한 5분의 1밖에 안되는데 저희는 그동안 너무 좀 헤프게 써서 좋은 식당 가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금방 떨어져 가지고 돈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달러를 가져와서 한잔 하면은 제일 좋은데 그게 지금 달러를 다 써버려 가지고 그냥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제 인출하면 될 것 같고 ATM기계는 그래도 여기 좀 큰 도시라고 해서 곳곳에 있는데 저희가 오늘 비시캐크로 넘어가서 내일 오시로 비행기 타고 가고 그 다음날 이제 레닌 산이 있는 곳으로 완전히 오지로 갈거라 그쪽에는 돈이 구하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돈을 좀 여유롭게 뽑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지금 예상 금액은 어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는 예상 금액을 대략 한 400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략은 500 지금 토탈 드는 것 같아요 비행기 숙소 그 다음에 저희 먹는 거 여기 안에 모든 교통 그냥 모든 완전 금액을 모두 다 토탈해서 3주 과정에 500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진짜 3주 과정이라 꽤 괜찮은 금액이지 않았을까 아직 3주가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1주 반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앞으로는 조금 절약하면서 쓸 거고요 그리고 예 앞으로 오지 가면 더 물가가 저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 마지막 날 2-3일 정도 이제 갈 건데 거기서는 트래블 월렛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키리스탄은 아직 그런 시스템이 좀 안 돼 있습니다 네 여기 얀덱스 택시를 타더라도 얀덱스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지만 나중에 현금으로 돈을 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키리스탄에 오신 분들은 달러를 좀 두둑히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제 에이팅 기획 다 왔는데 네 잘 본을 조금만 더 인출 하겠습니다 안녕 꽝 와 갔다가 뭐 있는 것처럼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오겠어 주위에 왔다 갔다 오는데 아니야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았어 아이가 아이입 아무것도 없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원래 크리스탈이 이런 사람이네요 저희는 이제 알라하체라 국립공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게 생각보다 좀 험난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시내에서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요금은 이제 한 700에서 800 솜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여기 차단기 있는 데까지 와서 택시가 더이상 안들어간다 못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국립공원 입장료 사람한테만 받고 이 자동차 입장으로만 봤는데 그게 700 솜입니다 그걸 우리가 내겠다고 하고 더 들어왔구요 자동차 요금으로 300 솜을 더 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1700 솜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나라 정도로 한 25,000원 정도 들어오니까 이렇게 멋진 숙소도 있고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유무차 끌고 온 사람도 있고 남녀로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지금 이 알라라치라 국립공원은 코스가 이렇게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는 길 위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구요 저희는 아직 어느 길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아마 우치텔봉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는 좀 더 젊은 산악인들이 많이 가는 길 같고 저희는 가운데나 오른쪽 길로 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왔거든요 12시 넘어서 지금 도착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도 않고 차도 없기 때문에 이따 히차이킹 할 거 생각하면은 4시 이전에는 어떻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총 시간은 아마도 3,4시간 정도만 하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스윙댄스 세계 챔피언이자 전문 산악인으로 거듭난 크리스탈이 아주 시식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저기 앞에 청설모가 사람한테 먹이를 얻어 먹으려고 다가왔네 아 귀여워 귀여워 크리스탈님 여긴 어디에요? 크리스탈님 여기는 어디에요? 안뀔 여기 한국은 아니겠지 錢 division 한국에서 오셨어요? 혼자 오셨나봐요? 여기 현지 분이시구나 여기 산 이름이 뭐예요? 여기는 키르키스스탄의 알라하차르 국립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앞에 풍경을 보면은 지금 한국은 아직 여름이라고 하는데 단풍이 들어서 너무 예뻐요 여기 이 분은 지금 한국에서 오랫동안 외노자로 일하다 오셔서 한국말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거지였습니다 그래요? 돈 좀 버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지요 지금 복장을 보니까 좀 잘 사시는 분 같은데? 앞에 풍경 보세요 길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아스팔트 깔려 있고 풍경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여기가 해발고도가 2,000m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주변에 4,000m 넘는 고봉들이 많아서 서울 사람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현재 9월 중순인데 저기 살삼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는 계곡이 물이 아주 힘차게 흘러가고 있고요 우와 이 동물 보세요 토끼창 생겼는데 토끼 나리고 피카라고 적혀있네요 한 2,500m에서 4,000m 사이에 산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6cm에서 21cm 사이고 와 너무 귀엽다 여기 영어로도 표시되어 있구나 오오 오오 7년 오오 7년정도 사네 2,500m에서 4,000m 오오 오오 너무 격생겼어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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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말라야야 아 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귀연매만 사는게 아니라 좀 전에 또 이런 표시판 하나 있었는데 여기 늑대도 산대요 눈표범도 살고 눈표범도 정말 세계적인 희귀종인데 지금 여기 알차아자르 국립공원이 이 정도로 좀 자연 보존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우와 여기 풍경 보이세요 여기 어딘가에 이런 야생동물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나봐요 지금 오는 길에 청술모랑 새들이 사람이 경관을 들고 있으니까 달려와서 먹는 모습을 봤는데 사람을 크게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에는 만년설이 없죠 왜냐면 2,2m 산이 없거든요 근데 키리키스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라 찾국립공원 하이 지금 코스가 아주 여러개 있습니다. 지하에는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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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에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다 오신 여기 현지인 깨서 지금 길을 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분도 여긴 처음 인가봐요 평소에도 등산 많이 하세요 누구세요? 한국말 그래도 잘 하시네요 잘 몰라요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길이 이제 두 곳으로 갈라지는데 이쪽으로 2.5km 정도 걸어 올라가면 뷰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큰 돌과 함께 여기서 1시간 좀 안걸리고요 천천히 갈 거기 때문에 1시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뷰포인트일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로 내려옵니다 반대쪽으로 가는 길도 있거든요 저희가 더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내려와서 시간이 남고 체력이 나으면 저쪽도 좀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대한 길 정보가 없이 이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저 설사를 향해서 쭉 걸어가다가 이 왼쪽으로 빠져서 길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몇 명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왼쪽 올라갔다가 다시 꺾어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서 뷰포인트까지 가는 길인가 봅니다 여기 해발 2000미터가 넘는 지대고요 한라산보다 높아요 그래도 길이 완만한 편이라서 숨은 살짝 차지만 여기 힘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벌써 3주간의 키딕스탈 여행 여정이 다 끝나가 내일이면 이제 귀웃길에 오르는데 우리가 4군데 트레킹을 했잖아 맨 처음에 제티고오즈 아라콜패스 레닌산 그리고 지금 여기 알라하차르 국립공원 처음에 제티고오즈는 그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 아직 그랜드케장 같은 느낌이 들었잖아 사람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코스가 아니라 좀 색다른 길도 가볼 수 있고 붉은색 그런 풍경들이 굳이 미국의 그랜드케장까지 비싼 돈 내고 갈 필요 없이 당일치기로 쉽게 다녀올 수 있는 너무 멋진 코스였고 그 다음에 카트모양 밤이 있었던 거 맞아 거긴 초보자도 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추천하고 싶은 별 5개 만점에 풍경으로는 별 4개 난이도는 별 1개 난이도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이번 최고여행의 목적지였던 아라콜패스 거긴 어땠어? 힘듦 다섯 힘듦 별 다섯 뷰 완전 다섯 다섯 진짜 거기는 다섯 개로 모자라지 근데 힘든 것도 다섯 개로 모자라 기대한 게 가장 당신이 기대한 힘듦의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라콜패스야 아 저는 그니까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산은 그저 보는 거랍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서 봐야지 이쁜거죠 산을 탄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춤은 많이 추고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남편이랑은 만나면서 살게 됐는데 아라쿠르테스는 히말라야를 이전에 다녀왔는데 거기와는 완전 다른 느낌이어서 인상적이고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아라쿠르테스 추천합니다 극냄대지만 스토리도 극냄 많아요 거기 우리 신호타웃에서 밤에 엄청 예뻤잖아 은하수와 별똥별이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장시간으로 별똥별이 너무 예뻤어 그렇게 많은 별들도 처음 보는 것 같고 다음날 힘들었지만 아라쿠르 호수에 도착했을 때 에메랄드 빛이 진짜 환상적이었지 하지만 더 힘든 건 내리막길이었고 한 10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입은 자지 레깅스가 찢어졌습니다 엉덩이에 구멍이 뻥뻥뻥 생일어났더라고 19금이 되어버렸어 야 속옷을 검정색 입었을 게 다행이지 여기 보이세요? 충격 너무 멋있어요 야 이 아야차르 구멍범원도 난이도는 되게 낮은데 충격 기가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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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미트리 한국인가요? 디미트리, 디마, 디마 디마? 이렇게 그냥 편하게 운동화와 청바지나 이런거 하이 입고 오신분들도 많구요 비닐 자체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코스도 여러개가 있어가지고 선택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상상적인 속속을 보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번째로 간 데가 레닌산이잖아 레닌산을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여정을 갔지 카라콜에서 거의 뭐 8시간을 달려서 비쉬케크까지 갔고 하룻밤 자고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1시간정도 날아서 이제 오시라는 마을까지 갔고 거기 오시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마슈로카를 탔는데 그 마슈로카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현지인한테 물어 물어서 오후 2시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1시쯤에 가보니까 그때 이미 출발하려고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타고 4시간 이상 거의 5시간을 달려서 이제 사리모굴이라는 완전의 오지 마을에 도착을 했지 거기는 진짜 완전 사막같은 한가운데 마을이 있었고 거기서 다시 이제 다음날 택시를 타고 1시간정도 달려서 진짜 신기한 풍경 속을 달린 끝에 거기에 이제 콜토르라는 호수가 있잖아 그 호수에서 호수 풍경을 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레닌 산을 향해서 갔는데 그 레닌 산이 이제 카드 키르키스탄이랑 타지키스탄 국경 지대에 있어서 두 나라를 물고 있거든 7,000m가 넘는 산이라서 키르키스탄에선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 우리는 이제 거의 정상으로 간 게 아니라 트래블러 테스라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최고 높이 그게 몇 미터? 3,800미터 거기에 써있기는 3,800미터라고 팻말이 써있긴 한데 어디 정보에는 4,000미터가 조금 넘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경사가 그렇게 험하지도 않았는데 힘들었어 이상하게 힘들었어 또 우리가 체력이 많이 좀 보충이 된 것 같은데 왜 힘든가 생각을 곰곰히 해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고산 고산병이 아니라 산소가 모자라서 그런 것 같다 나는 결론을 내렸지 거기 올라갈 때 레닌피크에 올라가는 러시아 사람들 만나서 되게 재밌는 추억도 쌓고 이제 내려와서 거기서 사리먹으러 사업하면서 보내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비시케크로 와서 며칠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 추억으로 여기 알라하차를 국립공원에 왔네 전체적으로 어땠어 이번 여정은? 3주 동안에 4번의 트래킹 중간중간 오빠가 잘 쉬게도 해주었고 그리고 숙소도 호텔 같은 데로 중간중간에 잘 잡아주었고 특히 먹을 걸 정말 제 입에 잘 갖다 주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다보니 저는 히말라야보다 뷰도 그리고 약간의 힘듦도 적당한 어 휴식도 나는 히말라야보다 여기를 더 추천할 것 같아 맞아요 저도 지금 네팔 히말라야를 10번 정도 다녀왔는데 분명히 히말라야가 압도적인 뭔가가 있긴 해요 하지만 거기는 아직까지 여행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 대도시에서도 교통체증이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다 비포장도로에 그 사각도로 달리는 것 산속에 있는 여러가지 로찌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불편한데 지금 이 히말라야라는 옛날 구소련시대 때부터 도로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비포장도로가 거의 없어요 편안하게 좀 다닐 수 있고 먼 장거리를 달리더라도 피로도는 네팔에 비해서 훨씬 덜해요 숙소에서도 여러가지 그런 것들 이렇게 춥지도 않았고 대신 음식은 조금 입에 안맞을 수 있는데 그것도 뭐 맛있던데? 어 맛있긴 해 근데 똑같은 걸 계속 먹다 오면 좀 물리지 그래서 지금 여기 도시에 내려오면 또 먹을 때가 많아서 그런 거 잘 찾으면은 오히려 네팔보다 훨씬 여행하기도 좋은 것 같고 여기 맥주 만만치 않게 맛없는 것도 대부분 많은데 여기 대표 맥주가 있어요 약간 보리모양 그림이 그려져요 그거 괜찮고 꼬냥 맛있지 꼬냥 맛있고 와인도 거기 뭐야 조지아 와인도 있어서 그거 마실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았고 가격이 일단 너무 싼데 고품질이었어 아직까지 사람들도 여기 다들 순수하고 물가도 저렴하고 여행하기도 좋고 한국인들 거의 없고 비행기표도 싸고 여기에 키리키스탄에 여행이나 트래킹으로 오시는 걸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언젠가는 유명해지면 지금 자칫하면 베트남 반항이나 몽골처럼 한국인들이 바글바글 해질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꼭 키리키스탄에 찾아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honored 사랑하는 미신분 들의 수가 있으 often 안녕하세요 공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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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prof도 β fuerz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올챙이 같은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끼개구리 있어. 여기 뭐야. 여기 엄청나게 나와. 이 안에 숨어 있었나봐. 얘네들 다 죽겠는데? 덜마.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 같아. 헤엄을 못 치고 있어.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그녀는 말을 타고 있나봅니다. 이건 분명히 돌인데. 그녀는 말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아. 이런 돌 무대기 길이 있네요. 여기 조금 돌아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풍경이 조금만 위로 올라가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거의 목적지까지 온 것 같습니다. 1시간 좀 넘게 올라왔는데. 트래킹 코스는 계속 이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 시간이 이미 거의 오후 2시 다 돼가고 있어서. 하산 시간 생각하고. 또 거기서 차 타고 시내까지 돌아가려면. 지금 이제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차편을 구해야되나. 좀 막막하긴 한데. 택시가 있으면 택시를 타고. 없으면 히치하이킹을 해서라도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풍경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나게 광활한 협곡을 볼 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오래 걷지 않았는데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코스로도 걸어가 보고 싶고. 이 트레일 코스에서도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뭐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올라왔을 뿐인데. 저기 빙하 보이세요? 빙하가 아주 그냥. 눈앞에. 확 드러납니다. 이야. 멋있다. 저기서 빙하가 녹은. 물이 지금 이 계곡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있죠. 멋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저희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트래킹 코스가 있긴 한데. 이쪽으로 쭉 가면은. 더 멋진 풍경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오후 2시가 넘어서고 있어서. 하산 시간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산하고 나서. 다시 비즈테크 시내로 돌아갈. 교통편이 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거의 택시가 있으면 택시를 타고. 없으면. 히치하킹을 해서라도 돌아갈 예정이고요. 여기는 워낙 아름다운 풍경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나게 광활한. 이런. 석곡.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시내에서 거의 뭐 30분 정도만 달려오면.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 비즈테크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간단한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면. 여기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진짜 멋있네요. 오신다면 저희처럼 좀 늦게 출발하지 마시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여유롭게. 트래킹을 하시고요. 여기 여러개 트래킹 코스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가장 오른쪽으로 나 있는 코스가. 좀 쉽게 걸으면서. 멋있는 풍경을 볼 수 있는 코스 같습니다. 혁복 따라서 가는 길. 음. 맞아요. 혁복 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네.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여행이 막바지여서. 몸이 지금 힘든건지. 무거운 느낌은 있지만. 음. 실제 트래킹을 한다라고. 여기로 온다고 하면. 전혀 어려운게 아니고. 그냥 뭐. 국립공원 산책하는 정도. 그렇지. 우리나라 웬만한. 어. 그냥 산보다도 훨씬 쉬운 코스 같아요. 남산 오르는거 같아요. 음. 남산. 남산 둘레길. 음. 그런데 풍경은. 응. 훨씬 치열. 네. 여러분도 여기에 꼭 한번. 와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추. 천. 하하하. 하하하. 신나는. 집으로 가는 길. 집에 가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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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습니다. 하기 mayoría 은. 큰거. 1kg정도 들어간데. 1kg에. 600송. 우리나리 돈은 9천원정도 내고. 작은거는. 300송. 우리나리 돈은 4500원정도 됩니다. 자. 오늘은πε. 어떻게 잘 treasury wouldn't say goodbye albo不对. 이렇게 해 드리 Vietnamese Mash PalaceGM кар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många Kum Thanks. 한국 사람들이 다 함께 traum사를 미On. behöver ver lo todos etas. 이것마다 그리고 удив Career. inha 쉆. 여기서 제일 유명한게 고체처럼 생긴 하얀색 뿌리입니다. 여기가 너무 맛있어.